뱀파이어 서바이벌, 무기별 첫인상, 끝인상 오 좋네 나쁘지 않아 치킨 없어도 피 채워서 개꿀임만 아 이게 무슨 무기야 개구려 뭐야 이거 오 다 죽어 개자식구야 마늘이 완전 지우개네 개졌네 한국분들이신가요? 마늘을 내성이 생겼나? 안 죽어? 저쪽으로 던지냐고 저쪽으로 애들 저쪽이 많잖아 왜 자꾸 이쪽으로만 던지는 거였죠? 아니 어떤 놈이 이딴 식으로 던지냐 응 계속 그딴 식으로 던져봐 죽으면 그만이야 오늘부터 기독교를 향한 욕은 나를 향한 욕으로 간주하겠다 오늘부터 기독교를 향한 욕은 나를 향한 욕으로 간주하겠다 또 기독교를 향한 욕으로 간주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